그래서 이 기본소득제를 지금 떠드는 사람들은 허경영 유튜브를 좀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기의 소득이 자기가 정하는 게 자본주의고 자기의 소득을 국가가 정하는 게 공산주의야 국가가 정하는 소득이 기본소득제야 그 정도는 알아야지 내가 주는 국가 정권 14억 국민배당 정권 국민주 14억에 대해서는 배당금 이거는 내 소유야 맞아 안 맞아 아버지가 야 가서 배당금 받아보라 이거 하고 야 기본소득 가서 받아와라 이건 뭐냐 이건 걸베이예요